기독 NGO 월드비전의 제5대 이사장에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박노은 목사는 연세대와 서울신학대학교를 거쳐서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신촌 성결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신임 박노은 이사장이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 취약한 아동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의 이사장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3년입니다.